오늘은 각종 항암치료에 널리 쓰이는 장미과 뱀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찾는 방법은 전국의 풀밭이나 길가, 논밭두렁 강가 및 냇가 양지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식물인 양지꽃과 선악초는 주로 산이나 계곡가의 그늘 밑에 자생해 있고 논밭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뱀딸기는 뱀이 좋아하는 딸기라 해서 뱀딸기라 부르게 되었고 뱀처럼 독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밀양의 독성이 있고 강과 폐대장에 작용하고 사메라는 한양명을 사용합니다. 주요 성분으로 리놀렌산이 63%에 달하고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베타시토스테롤 지방산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지혈작용이 있어 자궁출혈과 생리통 토혈코피 등의 출혈을 잘 멈추게 하고 심하게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을 때 해열제로 쓰기도 합니다. 고서에는 열매와 줄기를 다려먹으면 폐병으로 인해 생긴 기침과 천식가래를 잘 삭혀주고 목구멍에서 열이 나는 후두염 등의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와 기관지가 많이 나빠졌을 때 다려먹으면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3에 5,7g에 대추 5개 정도 넣고 500cc물에 다려마시면 진전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뱀딸기 추출 성분들은 발정촉진과 에스트로겐 작용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성 호르몬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며 염증반응과 의산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만성질환과 노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는 뱀딸기 추출물을 생쥐에게 투여하면 가려움증 유발물질인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긁는 행동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의 추출물은 알레르기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약용식물로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때는 뱀딸기 잎을 뜯어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면 가려움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즉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뱀딸기의 성분들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항암치료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이는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항암효과가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에서 뱀딸기의 항종양 작용에 관한 주요 연구 내용 중에 쥐에게 이식한 육종 180에 대한 종양 억제 비율이 각각 17.9, 37.1, 62.1, 62.4%로 효과가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에서는 위와 방광신장 전립선 간의 각 암세포 배지에 3회 검출액을 투여한 후 암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3회는 위암세포와 간암세포에 대해 뛰어난 항암효과를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화기암 치료제의 이용 가능성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과 후두암, 유방암 복수암에 대해 임상적 치료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고 이중복수암세포는 20% 정도 사멸했다는 실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를 하지 않은 암조직은 20일 동안 0.3g으로 커진 대비해 사메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0.1g을 넘지 않아 암에 대해서 뚜렷한 항종양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뱀딸기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하루 10에서 20g을 물 1리터에 감초를 넣고 다려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과 후두암에는 말린약재 20-30g 정도의 장수버섯을 넣고 사용하면 되고 말리지 않는 생잎은 4-50g을 물에 달여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수버섯은 후두암과 구피암에 대해 각각 71%와 77%의 생존 억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한국국제대학교에서 뱀딸기에 함유된 여러 항산화성분들은 활성산소종을 효과적으로 소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 시기로 인해 유발된 산화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을 것이라 사료되어 다이어트와 콜레스테롤 수치저하에 유의성이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외용으로는 곤충이나 종기 무좀습진 등의 생잎을 짓지어서 그대로 붙여 사용하면 되고 대상포진에는 뱀딸기전초와 웅왕 5푼 정도 마늘 1개를 함께 짓지어 천에 싸서 붙이면 낫게 됩니다. 뱀딸기는 꾸준히 다려서 먹거나 가루를 내어 먹어도 좋고 벌꿀을 첨가해서 환을 만들어 복용해도 됩니다. 만약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유리병에 보관을 하면 곰팡이균이 생깁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뱀딸기는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거나 의가 약하신 분들이 많이 먹을 경우에 체질에 따라서는 속쓰림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서에는 차가운 침이 자꾸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한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몸이 충나고 기운이 빠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하니 이 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